조직폭력배 선배들에게 불만을 느껴 독자 세력을 구축한 신흥 조폭 세력이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2, 30대가 주축인 이들은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골목에 나타난 한 남성이 차량 사이드미러를 있는 힘껏 걷어찹니다. 잠시 뒤 나타난 남성들도 차량을 마구 때려 부숩니다. 이들은 울산 지역 신흥폭력조직 A파 소속으로 차량은 기존에 속해 있던 조직선배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조직선배들이 집합을 자주 시키고 이웃 배분을 잘 해주지 않자 독자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새로 분파되어서 존속한 통솔체제를 벗어나서 새로운 통솔체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신흥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A파는 20, 30대가 주축으로 지난해 결성 당시 10대 후반까지 가담한 신흥 조폭. 결성 이후엔 번화가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민을 집단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양쪽 팔에 문신을 한 남성이 한 남성을 쓰러뜨리자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가세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짓밟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신흥 조폭은 울산 도심에서 홀던 펍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다른 지역 조폭과 연계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파 조직원 44명 중 16명을 구속하고 전국 조폭이 연대해 운영한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